지금 마보 케이브 지나서 클리프 절벽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. 엄청 무지입니다 여기는. 오기가 너무 힘들어. 오는 것보다 너무 힘들어. 지금 아주 힘듭니다. 일단 수영장에서 수영하다 나와서 저기 더 세. 아까 그 외국인 하라고 저기 있다. 여기 절벽 왔나봐. 웃기다. 이 아저씨 참전용사인가 봐.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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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런거야? 나 잘 안보이는데. 저기 아저씨 참전용사. 우가 장난감 같아. 여기 진짜 미쳤다. 진짜 미쳤네요. 물 색깔 봐.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그런 바닷물색. 오졌다. 와 진짜 멋있다. 여긴 빠지면 즉사일 것 같아요. 바다 색깔이 굉장히 점진적으로 진해집니다. 여긴 바닷물은 여긴 바닷물이 너무 편하고 안쪽에서 여긴 바닷물이 너무 편하고 여긴 바닷물이 너무 편하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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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